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카오스링 추억돌리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유니크 나도 가야지 뭐 할텐데 말이지. 언제 갈까 유니크를? 또 못가나? 야 이거 끝날 때까지 유니크 못가면 어떡하냐? 아 일단은 못보냈네요. 공격력 다 잃었네. 끝날 때까지 유니크 못가면 어떡합니까? 아 은월 은월은 지금 끼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얘는 좀 나오면 좋을텐데 원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. 구역력 같은거나 이런게 좋긴 할텐데 블록 12포 힘이 아니었네 힘 9% 그래도 15번 뽑아야겠지 아유 힘 6%네요. 아직 안나왔네. 그래도 수공이 오르긴 올랐네요. 공산붙었네. 아 이것으로 카우스 워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